안녕하세요. 여기는 송정천입니다. 앉아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천에다가 지금 텐트를 많이 지나 놓고 완전히 실행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천에 지금부터는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기장군청 하루속히 빨리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 너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는 것은 기장군청에서는 이런 것을 지금 봐주고 있습니까? 너무 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너무 사무실에서 펜만 잡고 있어요. 이런 것을 산에는 이래 보러 다니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기장군청에서는 빨리 하루속히 들어도 빨리 단속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나 하다고 생각들고 하루속히 단속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 너무나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테레비까지 갖다 놓고 완전히 살림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릇까지는 다 있습니다. 살림을 하자고 이렇게 갖다 놓는 것 같습니다. 절로는 하천에 지금 물이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천 바로 좋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기장군청에서는 하루속히 빨리 단속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 너무나 아니다. 기장군청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저에게는 궁금합니다. 하천 하루속히 눈물